1시간째 탈ür 사 woe 오이죠 저의 료사는 가러 갈게요 연승하세요 화이팅 아아 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인 전부인가요? 살짝 바다 저랑 두꺼는 둘 와이터 암기 우리 계단에 윈턴 가요 이쪽에 한준님 한준님 뒤에 윈턴 피서플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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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모하세요 ㅋ sociales Vincent cia Sentinel ㅋㅋ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1대에 1도 빠지고 1대2뒤 1대2뒤 아 쏘야겠네 뒤에서 호그 쏘는 것만 막아주세요 호그가 쏘는 것 지금 왕힐 잘 볼 수 없다 아 왼쪽이 왼쪽으로 왔어 호그 왼쪽으로 호그 쏘는 거 호그 쏘는 거 야이씨 그 루시우님 루시우님 그 뒤에 왼쪽에 와주실래요? 그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좀만 뒤로 빠져봐 야 야 라인 빠져봐 나이스 제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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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야 뒤에 호그 야 뒤에 호그 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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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죽는다 어어 어지러워 죽겠어 이씨 이씨 비트 써요 비트 써 그냥 쓰고 막아 같이 트레랑 홀드핀 많이 없어 아 이거 지바 다 마워져 아 아 힘내 거점을 잔약하자고 내가 간다 이거 계속 치료해줄까 괜찮아 저 궁 있어요 바퀴 깨에서 메이로 바퀴 깨에서 메이로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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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면 2층에 쏠져 올 거니까 2층에 쏠져 있으니까 잠잠 뒷갈라 뒷갈라 2층에을는 뒷갈라 수방 throw 마키에 딱 들어 아 마키에 오는 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라임 망치 있다 흠 거점 거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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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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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니야 내가 막 지대방 내볼게. 동메이 해드려요? 아니면 트레이드래요? 제가 잘 몰라요. 뭐할지? 동메이 아니면 트레이드래요? 동메이 한 게 나을 것 같은데? 동메이로 오른쪽 넘어가자.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전 노래 들어야 돼. 이거 했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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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이네? 근데 수빈이에요? 운동 아껴놔요 생명력이 나고 잠깐 2층으로 2층으로 가벼운 보상이다 형 2층에 있어 어 그냥 2층에 있어 저 집안을 알아서 들어올 수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악랭estä 짧습니다 트러븐 두드러움라 히힁당 또 가둬면 안 돼 저 또 가둬면 안 돼 아 납대로 안 돼 당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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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á끈 나이스 자리 나이스 자리 나이스 너는 강해졌다 돌격해 나 필요해야 돼 나 필요해야 돼 나 필요해야 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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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박수 나 박수 다음 순서에도 박수 요 거점 전용주 까샤상롱 저는 또 승부 의왕 신나 엉 잊지 아 이게 무슨 일이야? 잘하는 거 맞지? 이 뱁은 거 맞지? 이게 안 들여야 돼 내가 계속 칠해줄게 내가 계속 칠해줄게 내가 드래곤 걸 모을래요? 내가 드래곤 걸 모을래요? 내가 드래곤 모을래요? 내가 드래곤 모을래요? 내가 드래곤 거 해 아 나 지금 날아가네 이거 배우 중이야 이거 배우 중이야 야! 라인 필! 죽여버려! 뭐라고요? 뭘 못쓴다고요? 못쓴게 나아요? 모르겠는데 난 그리 죽겠다고 생각하고 미안해 혼자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리파해도 될 것 같은데? 아이고, 솔저하 해볼게요 솔저? 호그! 호그 왔다 호그 왔다 뒤에 호그 정면으로 가! 정면으로 가! 정면으로 가! 야! 뒤에! 야! 뒤에! 야! 아! 근데 굶 뺐잖아 괜찮아 굶 뺐잖아 근데 메이브 근데 문제가 이게 쭉 빼 쭉 빼 아 망치랑 뽕이랑 그거 빠졌어요? 그거 그거 메이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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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해봐 왼쪽에 호그 일단 빠졌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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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길 수 있었잖아 아 아 아니 나 너무 못했어 아 아 아 아 미안해요 나와주세요 솔저공에 다 죽었어 아 진짜로? 아 아 대합하러 갔어 아 안되겠다 제가 지금 갇혀가지고 몇 개를 못했어 내가 봐주자 라인 못하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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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 것 같게 근데 로교님이 2명만 끌어도 되는데 야 메인 세웠어 메인 세웠어 2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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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세웠어 야 뒤에 메인 뒤에 메인 뒤에 메인 아 메인 좀 어 아 아 이거 루시우 진짜 이거 나만 봤으면 되는데 아 아 클리어 이거 이거 오피해 절대로 아 아무것도 안 벌려 내가 봤거든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공 있어 나 공 있어 아 아 아 거짓네 아 이거 메이 아무도 안 봐 우리 뒤에 다 있었는데 아 생명력을 회복시켰 탱커가 나 그 베란다 쪽으로 왔어요 어 형 2층 이거 1인공 박아야되나 메인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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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향이 아 아 뭐죠 솔드가 좀 채우고만 해요 어 어 이 에 아 근데 이거 하나 있어 근데 진짜로 스위스 너무 많았다 큰 거 딱 2개 나왔다 내가 나갔다 대단한 자체 빠지겠어 망치 박고 나이스 왜 이러길래 우우우우우 하고 설레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넣었어 아 개대밌네 라이브 짜 재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